열심히 공부하자. 중3 선생님 구름 생성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좀 남겨줬습니다. 구름 생성. 구름 생성 같은 경우 구름. 구름 같은 경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거. 가장 먼저 공기의 상승부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구름 생겨요? 대부분. 대부분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깁니다. 그럼 공기 상승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요. 아까 우리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 만나면 따뜻한 공기 떴잖아요. 그렇게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날 때라던가 아니면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산을 만날 때 있죠. 산을 만나면 어떻게 그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산을 만날 때라던가 또는 뭐 저기압 중심이랄 때 저기압 중심이라던가 또는 다 일정하게 있는데 여기만 가열이 돼요. 가열된 부분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 부분. 자 공기가 상승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지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기가 여기 있었어요. 이 친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주변의 공기들의 입자들이 좀 줄어들어요. 공기가 희박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변에 공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눌러주는 힘들이 좀 강했다면 이 공기 덩어리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서 눌러주는 게 상대적으로 얘보다 힘이 약해지니까 공기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열 팽창이라고 표현해요.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라는 건 무슨 의미? 단열. 단열. 단열이라는 건 열의 이동 없이 팽창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하강을 하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온도가 슬슬슬슬 떨어지게 되면 수증기가 드디어 이제 포화가 되면서 응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응결이 일어났다라는 건 드디어 물방울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물방울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 물방울이 생기면서 바로 누가 생기는 거냐면 구름이 생성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공기가 상승하고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고 온도가 하강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물방울이 생기니까 구름이 생성된다라는 거. 되시나요? 구름의 생성 과정까지 보셨습니다. 구름의 생성과 나머지